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쿠버네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과 마스터노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구분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1.22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최근에 1.24가 되었는데 1.22와 2.3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마스터노드에 지금 컨트롤 플레인과 마스터라는 롤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런데 1.24에 가면 마스터가 사라지고 컨트롤 플레인만 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마스터가 1, 2, 3, 2 있는 쿠버 스프레이로 저희가 배포를 했을 때 워크너드 6개, 마스터노드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마스터노드의 롤이 각각의 마스터가 마스터노드 롤을 갖고 있으니까 마스터라고 표기하나 보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은 모든 마스터가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럭퀄, 그러니까 마스터노드에서 뭐 LCD라든가 혹은 쿠버 컨트롤러, 스케줄러 같은 것이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이 아닌가?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사실 약간이 아니라 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틀렸더라고요. 최근에 이 부분이 1.24로 옮겨가면서 컨트롤 플레인만 남아있는 걸 보고 찾아봤더니 마스터라고 쓰였던 부분을 정리를 해보니 마스터라는 용어가 너무 공격적이야. 그래서 마스터를 컨트롤 플레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하자면 한 2022년쯤에 이제 기터부에 있는 메인 브랜치가 지금 저는 메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마스터라고 그때 불렀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스터가 이게 마스터와 슬레이브 정확히 말하자면 마스터는 어원으로 따라가면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님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 노예제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마스터로는 주인이라는 느낌과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스터 자체에 대한 느낌이 주인이고 어그레시브하고 되게 공격적이라고 느껴서 뭐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웨스턴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셨나봐요. 그래갖고 마스터 용어를 배제하고 다른 용어로 바꾸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라는 것이 불편해 보이니 이 부분을 컨트롤 플레인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프로포저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프로포저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터 노드라고 부르는 것을 컨트롤 플레인으로 바꾸자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부르는, 제가 너무 익숙하게 마스터 노드라고 부르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무릇,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혹은 꽤 오랫동안 마스터 노드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향후에 어떤 책이나 기고문 같은 것을 쓸 때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라는 것을 좀 쓰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1.24에서 롤이 컨트롤 플레인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컨트롤 플레인이 마스터 노드에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린 부분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은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통신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컨트롤 해주는 부분의 그런 플레인 여기서 얘기하는 플레인은 하나의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마스터 노드에 걸쳐져 있다고 보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또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어떤 API 호출이라든가 혹은 앱을 개발을 할 때 컨트롤 플레인과 혹은 앱 플레인 혹은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존에 마스터 노드에 걸쳐져 있다고 봤던 컨트롤 플레인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스터 노드를 부를 때 컨트롤 플레인 노드라고 불리는 부분과 겹쳐지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혼동될 수도 있고 혼용되면서 좀 사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익스포즈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했었는데 서비스 데몬이라고 또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위에 올리는 기동되는 앱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라는 용어도 사실 되게 혼동스러운 용어인데 쿠버네티스가 워낙에 큰 범위의 큰 범주의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용어 자체가 다른 것들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컨트롤 플레인이 마스터 노드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동작하는 것을 부를 수도 있고 또한 공식적으로는 마스터 노드를 대체하는 이름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사실 사이드 이펙트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면 1.23이 왼쪽이고 1.24가 오른쪽입니다. 테인트 저희가 테인트 배웠었죠. 키라고 그 어떤 일정 노드에 배포를 하기 위한 키가 되는 테인트 부분이 지금 마스터 노드를 실질적으로 지금 마스터 노드 혹은 마스터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으로 바뀌는 작업이 단순히 롤뿐만이 아니라 코드 부분 그리고 테인트, 도큐멘테이션 모두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2나 23에서 마스터와 컨트롤 플레인을 같이 사용했던 것처럼 1.23까지는 테인트를 마스터만 사용을 했지만 1.24를 가면 컨트롤 플레인과 마스터를 테인트에 동시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냐면 저희가 마스터에 어떤 디플로이먼트나 파드를 배포를 할 때 1.23까지는 단순히 지금 있는 테인트에 대한 정보만 넣었으면 됐는데 1.24로 가게 되면 두 개의 테인트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마스터랑 컨트롤 플레인 모드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1.25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1.25, 1.26, 2.7 언젠가는 마스터를 완전히 빼고 테인트에서 컨트롤 플레인 단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버전이 변경되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18, 2.9까지는 이제 마스터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요 아까 보셨던 프로포저에 의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마스터가 이제 공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1.24부터는 롤에 대해서 컨트롤 플레인만 남게 되고요 하지만 테인트는 이때부터 두 개 다 사용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터와 컨트롤 플레인 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이 부분이 사실 커뮤니티라든가 어디 오픈 채팅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좀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